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몇 번에 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이거 안 되네 언니? 고정이 세우는 거? 어? 뒤에 대면 되지 현비야 세우는 거지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바라봐 땀 손 피우지 말란 말이야 내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너무 잘한다 핸드폰 침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읽고 싶은 건 눈이 마주친 나 언제까지 넌 모른 척 할 거니 여기 좋아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난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깨끗을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 늦은 가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대로 네 맘을 말해봐 단척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좋은 노래였습니다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나도 인정 요새 완전 코칠러 인정 나 진짜 좋아 샐리스 도넛 도착 너무 예쁘다 가게가 가보자 안녕하세요 와 머리 올라간 것 봐 왕버터도 있네 로투스 진짜로? 하나 둘 셋 뭐야 저희 시그니처 하나랑 크림비렐레 하나랑 라즈베리 하나 이렇게 주세요 아 저희 여기서 먹어도 되죠? 아 네네 네 그럼 박스로 받을게요 저희가 지금 회사 기간이어가지고 무료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차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해드릴까요? 네 대박 부족하러 또 쉽지 않을까? 맛있겠다 아 아 아 맛있겠다 바람이 나갔어 짜잉 아 맛있겠다 아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먹기 쉬운 말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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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르고 잘 자르고 있어 이야 아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다 근데 왜 얘가 시그니처지? 이 안에 크림 먼저 먹어보자 아 그니까 아 크림 맛있다 음 음 음 신기한 맛인데 이거 맛있는데? 음 이거 크림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오와 음 음 음 아 나 이거 너무 달다 맛있게 음 얘네 그냥 소스 먹어본 걸로 만족 음 혜영언니 말하는 거 음 어 좀 잼이 설탕이 씹히는 잼 있지 설탕도 차각차각하게 씹히네 이게 잼 맛있다 크림드렐레 음 음 와 개찌네 사오깁시다 째이 생겼겠다 우와 어색해 우리가 빵이 엄청 늘어가지고 간식이라 몰라 지금 다 섞였어 맛있어? 응 와 크림이 진짜 찐하고 음 단맛이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차 맛 우와 말차 잘 샀다 왜 말차가 빨리 나간 줄 알겠어 응 맛있는데? 아 말차 진짜 맛있어 말차 맛있다 저 너무 아팠어요 몇 번을 찌른거지? 몇 번을 찌른거지? 몇 번을 찌른거지? 여덟 번 찌른거 같거든요 와 진짜 제가 태어나서 맞아본 마취조사증이 제일 아팠던거 같아요 그냥 모든 조사증 제일 아팠어 이게 제일 이래요 왜이래 왜이래 조용히야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제발 이상한 소리 내지 말아 제발 이상한 소리 내지 말아주잖아 뭐해 나 너무 떨린다 너무너무너무 떨린다 아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저녁 샌드위치를 싸왔어요 차에서 때웁니다 원래는 굶었었는데 그냥 늦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싸왔어요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비주얼은 이렇지만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계란 샐러드랑 알죠? 그 계란 샐러드 맛있는거 양배추에 아보카도 오일이랑 소금 후추 간하고 올리브 그린 올리브 에다가 블루베리 잼까지 크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내 올리브 이 올리브가 있어야 감칠맛이 나는데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 진짜 귀엽죠 요만해 어떻게 이만할 수가 있지 125ml래요 와 근데 무슨 125ml 밖에 안되면서 63kcal나 돼 뭐야 이 조그만한게 칼로리는 왜 이렇게 높아 음 음 음 음 아 이봐 벌써 끝났어 음 맛있다 이거 저 방금 이마트 갔다 왔거든요 아 아 너무 무거웠어 이거 겨울 코트들이랑 세탁 맡겼었거든요 장본고 어 이거 같이 들고 오느라 어 너무 힘들었네 아 아 오 박사 나 힙팔이 너무 아파요 타이레놀 질 아 아 아 irens 렌즈 좋고 저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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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괜찮은데? 그래도 아까보다 낫다 아까보다 훨씬 낫네 아까보다 훨씬 낫다 뭔가 결합이 잘 안됐나 봐 훨씬 낫네 훨씬 나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휠에서 나는 소리 이게 최선이군 그치 완전 무송함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 그냥 김환비가 나중에 비싼 선풍기를 사는 걸로 사주는 걸로? 개소리는 그만하면 돼 아까보다 훨씬 낫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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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걸까? 문득 생각해둬도 날 지금 보고 있을까? 네 주위를 만들게 네 주위를 만들게 내게 스테이 써줄게 내게 스테이 써줄게 내게 스테이 써줄게 All for you commotion You got my love it girl 내 곁을 지켜줍니다 숨 둘 때도 안녕!